되게 뛰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부족해서 많이 못 뛰었는데 이렇게 FA컵이라는 좋은 기회로 게임을 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감독님들이랑 고친다 너무 감사하고 첫 경기 되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팀에 묻혀가서 되게 이기고 싶었는데 이겨서 너무 좋아요. 확실히 스피드도 빠르고 되게 긴장도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볼 먹을 때 조금 쉴 수가 있어서 좀 골 들어가고 나서 좀 기뻐가지고 제가 좀 감정을 주제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한 번에 먹어서 골 먹었는데 그런 거에서 좀 경험이 좀 딸려가지고 부족한 모습 보이는데 다음에 또 게임을 뛰게 된다면 그런 실수 없이 완벽하게 무실점 경기하고 싶어요. 되게 안행에서 되게 대표적인 선수도 되고 싶고 좀 이제 국가대표도 하고 싶고 되게 팀 이제 팬들이 되게 좋아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 딱 그 선수 말하면은 되게 호감 가고 믿음직한 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.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프로 데뷔 처음 했는데 되게 안양이라는 팀이 서포터즈가 되게 엄청 열정하고 좀 사랑을 주시는 게 대단한데 한 번도 못 느껴봐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느끼게 돼가지고 되게 감동받았고 좀 힘이 많이 돼가지고 다음 경기에도 많이 응원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은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